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사랑해 방식을 정말로 사랑해 인상정신 아 군인정신으로 네 한국성공연이 어떻게 좋으신가봐요 아 나 지금 짐 떨어져도 좋아 정말요? 그렇게 기분좋으세요? 아 나 하나만 해도 좋아요 노래 젊은이 예 예 예였어요. 사랑해요 예 예 예. 좋았습니다. 저절로 가는 게 뭐 있어? 저절로 가는 거? 저절로 가는 거. 저절로 가는 거야? 세월? 세월 뭐 시간? 시간 시간. 저절로 가는 게 스님입니다. 스님이 저절로 가죠. 제가 저절로 가겠습니다. 충성 저절로 가겠습니다. 알아서 알아서. 두 분 준비하시고요. 아이고 내가 배꼽이 어디 갔나. 두 개그를 지금 해놓고 노래를 하라 그러면 지금. 멘붕이 오는데 지금. 미안합니다만 이런 분 얘기해서 노래하셔야 됩니다. 갑니다. 룰레! 룰레! 돌려주세요. 뭔 떨리겠는데. 멈춰. 추영필 그겨울의 첫 집. 핸드 문화가. 추영필 그 planning. 폭발.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. 일은 아침에 그찾지.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아름다운 죄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생긴 밤이여 뜨거운 일을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이성훈씨 성공! 명곡이었어요 명곡이었어요 신재씨가 이성훈씨에게 보컬을 훈련을 받으신 거잖아요 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? 저는 몇 번 안 가르쳤고요 제 후배가 요래요래 가르치라 얘기를 해줘서 배운 거니까 야 내가 노래 어찌하는지 몰라요 좋다 좋다 사투리도 구수하네요 야 내가 노래 어찌하는지 몰라요 오늘은 뭐 팔도 특징이기 때문에 사투리 시원하게 쓰셔도 돼요 죄송한데 손진이 형씨 인천 사투리는 거의 없죠? 인천은 거의 욕 같은 게 많습니다 아침 방송이에요 아침 방송이에요 다 욕이라고 사투리하면 인천에서 보는 분들은 얼마나 섭섭해야겠어요 아 근데 인천은 인천은 정말 최고입니다 얘 이상하네 인천은 사투리는 없고 얘기를 할 때 남청인씨한테 제가 오늘 무슨 찌개 먹을까? 잔댐 뭐지? 장댐 뭐야? 장댐이 뭐야? 된장을 거꾸로 거꾸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두 분 준비해 주시고요 룰레 돌려 주세요 스톱 김민규 마지막 승부 충성 빠바밤 빠바바 처음부터 할 수 남은 거야 그루룹을 본 적 없는 내일 기대한 만큼 두려움이랬지만 너와 함께 달려가는 거야